총장으로서 15만 우미를 생각하면서 반쇄에 오는 끝에 몇 가지 제가 적어서 건의 드려오니 대통령님께서 꼭 도와주실 것을 강복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난 후에 매우 심각한 부유증을 극복하고 조기의 정상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지원 요청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구청장으로서 15만 우미를 생각하면서 반쇄에 오는 끝에 몇 가지 제가 적어서 건의 드려오니 대통령님께서 꼭 도와주실 것을 강복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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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